모두 다같이 맞추는 퀴즈 퀴즈 댄싱킹이 내는 퀴즈를 맞춰야만 미션에 성공할 수 있대 구구는 퀴즈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도 구구랑 같이 맞춰보자 에? 근데 첫번째 문제부터 너무 어렵잖아 좀 더 쉬운걸 내달라구 어? 근데 댄싱킹의 눈빛이 뭔가 이상한걸? 뭐야 왜그러는거야 댄싱킹 친구들 벌써 여름의 마지막 관문이야 으잉 너무 아쉽지? 구구와 친구들이 이번에는 모두 축제가 열리는 머드왕국에 도착했대 그런데 축제가 열리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 대살린이 불안해 누군가가 왕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거든 아주 작은 발자국이 단서라는데 과연 구구와 친구들은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난리 mathematic 난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